이번 시간에는 MySQL 클라이언트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많은 MySQL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MySQL Monitor라는 MySQL 클라이언트입니다 여기 써 있죠? MySQL Monitor라고 MySQL Monitor는 장점이 많아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MySQL 서버를 설치하면 함께 설치되기 때문에 MySQL 서버가 있는 곳에 MySQL 모니터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MySQL 모니터는 GUI가 아니고 이렇게 명령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명령어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이 MySQL Workbench라는 프로그램은 GUI 기반의 프로그램이에요 즉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좀 화려한 프로그램들을 GUI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서버 컴퓨터들이 그 컴퓨터의 자원을 최대한 그 일 자체에 투여하기 위해서 GUI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MySQL Workbench를 그 컴퓨터 안에서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MySQL 모니터는 명령어 기반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든지 실행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명령어를 통해서만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어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명령어를 기억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점도 자주 하다 보면 장점이 돼요 특히나 요즘처럼 검색엔진이 발전한 시대에는 그것이 단점인 것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낯설어서 그렇죠 반면에 GUI 시스템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클릭 클릭으로 제어할 수 있으니까 참 쉽게 느껴지죠 하지만 아주 클릭하고 기다리고 클릭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측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즉 GUI 기반의 이런 프로그램과 CLI 명령어 기반의 이런 프로그램은 서로 장점과 단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따라서 맥락적으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하면서 그것들 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그럼 우리 MySQL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MySQL Workbench라는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사용하는 검색엔진을 여시고요 MySQL 클라이언트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여기 여러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What is the best MySQL Client for macO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 Q&A 사이트인데 이런 답변이 달렸어요 무료 클라이언트로는 MySQL Workbench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phpMyAdmin, MySQL Front 이런 것들이 있고 상업적인 클라이언트면서 부분적으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옵션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커머셜한 돈을 내야 되는 클라이언트들은 NaviCash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주머니사죠 또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기에게 잘 맞는 클라이언트를 찾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